3개월 만에 복점 나오시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3회 아직도 9일 하시나요? 신경만 한 말씀 해주시죠. 지금 신경이 어떠셨습니다. 언론인 여러분들께 직접 말씀 못 드리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. 그럼 지금 그 혐의 본인 하시는 건가요? 2세 법정에서 말씀을 하고 하자는 것이 사사님의 결정입니다.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 독특단과 식당이 있나요?